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잠뜰이고요. 저요? 저는 도티입니다. 도티러브예요, 도티러브. 네, 여튼 여러분 오늘은 도티님하고 같이 저희가 러브비트 모바일 게임을 또 해볼 겁니다. 그래서 도티님이 저번에 하셨었죠, 한번? 네, 저는 뭐 엄청 잘했죠. 엄청 잘한다고요? 그럼요. 네, 리듬 게임 강자. 다행이다, 오늘 팀전 할 거거든요. 아 그래요? 아 나 1대1 배틀하는 줄 알았는데? 아 1대1도 할 거긴 할 건데. 그냥 이겨버릴라 그랬는데? 왜 그러세요? 오늘 같은 팀이라니까요. 아 그래요? 아 나... 아니 왜 이렇게 아쉬워하지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어이가 없네? 일단 저희가 시작하기 앞서 저번에 도티님이 캐릭터를 꾸미신 것처럼 저도 한번 꾸며보려고 해요. 제가 일단 체형은 바꿔놨거든요. 네. 일단 들어가보면은 무슨 체형이에요? 아이돌 체형. 아 내가 아이돌 했었는데? 아 왜 따라해? 아 내가 먼저 봤는데 뭔 소리예요. 아 그런가? 일단 저한테 맞는 거를 좀 볼게요. 네 이거요. 좀 골라주세요. 아 왜요? 이거 잘 어울린다. 아 좀 다 보고해주세요. 엄청 많은데? 어 이런 것도 예쁘다. 에이 본인 스타일이랑 너무 다르잖아요. 아늑한 속속. 에이 아 귀 아파. 아 아늑하지가 않잖아요, 잠뜰님은. 저 아늑하죠. 뭐 그거 없어요? 뭐 상남자 이런 거? 진짜. 그런 거 없나? 어 이거 없네. 듬성듬성 핑크. 그런 거 해야 돼. 오 머리 예쁘다. 응 괜찮지. 공주님. 공주.. 에이 양신이 있어야지 양신이. 나 공주님 할 거야 나. 에이 공주님 했고요. 너무 게임에서 대리만족 하신다. 아 알았어요. 아 진짜. 지금 봐봐요. 여기 때린 거 보셨죠 여러분. 와. 공주님 원래 앙칼져요. 무슨 소리예요. 잠깐만. 그럼 저는. 네. 순수 훈녀. 순수 훈녀요? 아 오드아이 오드아이. 오드아이? 아 그래요 그래요. 자 요거는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았으니까. 어 이거 뭐야. 오 이거 예쁘다. 그 뭐예요? 용롱 비치코트. 오 그거 바다에서 입는 건데? 나 바다 갈 거야. 그래요? 네. 수영복. 수영복? 어. 아니야 스커트 같은 거 하자. 청바지나. 이거 예쁘다. 그래 그래 그거 예쁘다. 이렇게 하고요. 신발. 신발은요? 어 이거 시원하고 예쁘네. 아니지 샌들이지. 바캉스 같는데. 이 옷 샌들이 더 예쁘다. 그래 이 옷 샌들로 한 거예요. 충동구매 장난 아니시네요. 무슨 충동구매요 지금. 완전 맞춰서 하고 있는데. 아 그래요? 어. 이 분 옷 사러 가면은 그냥 마네킹이 입고 있는 거 전부 다 사실 뿐이네. 우와 상어. 어. 얘 돌려봐요.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. 아니 상어 그냥 사. 상어? 오 야 상어를. 아 상어 예쁘네요. 이펙트. 이펙트 없고. 말풍선. 말풍선? 뭐 그런 거 아해도 돼요. 아 그래요? 상어도 됐죠? 네. 이거 아 이거. 요정인데.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. 본인이랑 싱크가 맞는다고 생각해요. 맞지. 상어해요 상어. 아니면 고래하든가. 맞지. 와 완전 예쁘지. 어 그래요 잘 어울리네요. 완전 예쁘지. 이걸로 할까요? 상어한테 앙 물리셨으면 좋겠네요. 야 이분 같이 게임 못하겠네. 장난이죠. 와. 오케이 들어왔어. 오케이 레디 레디. 안녕하세요. 저 들어와졌나요? 네 들어와졌어요. 됐다. 레디 하세요. 어딨어. 안녕하세요. 야 이거 다들 레벨 너무 높으시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해쇼용. 이거 이거 캐릭터 누른 다음에 인사해야지. 고고고. 안녕하십니까. 나도 인사해야겠다. 방탄님. 90도로 인사. 고고했다. 야 인사도 안 하고 시작하시네 이분. 저는 했어요. 안녕해시용이라고. 안녕해시용. 잘못이긴 했는데. 알겠습니다. 일단 다른 유저분들이 레벨이 높아서. 네. 저는 잠뜰이를 이기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저도 3등을 목표로 할게요. 오케이. 여기 꼴찌가 옆에 있네요. 알고 보니 그냥 우리 배틀이네. 네 버블 버블. 뭐라고 꼴찌라고요? 네. 오래 하셔서 높을 수도 있어. 그런가? 아니야 근데 대부분 잘 하시더라고. 아니야 캐릭터는 오빠가 제일 후진해. 버블 모드네? 어. 이 노래를 잘 들어야 돼요. 라라라. 오예. 야 이거. 저기 말씀 좀 하세요. 저 잔뜰팀이잖아요. 도티님. 아아악. 아 말 시켜서 나 망했잖아. 저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무슨. 제가 원래 리듬게임 잘하거든요. 아 나도 잘하는데. 저 하나도 안 틀렸어요. 망했네. 어 틀렸다. 야 이거. 아 마지막 미스. 완전 빨리 가네. 아 뭐야. 놓쳤어 완전. 그럴 때는. 다시 빨리 정신 차리고.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세요. 오케이. 오케이. 이게 되게 집중해야 돼서 말할 수 없어. 야 저 율율귤린 완전 잘하신다. 한 번도 안 틀리셨나봐. 그쵸. 2등 2등 2등. 아 잠깐만. 이거 무슨 노래야? 그거 아니야 프로듀스. 아 그래요? 아 말 거짓말. 아 이거 말을 해야지 지금. 여러분. 여러분. 저희와 같이 플레이를 하세요. 말하지 마세요. 여러분 이게 되게 말을 할 수 없는 콘텐츠예요. 이게 노래가 가뜩이나 빠른 거다. 아 이거 되게 어렵다 이거. 어때요? 오케이 40만점. 와 이거 어려워 처음부터. 꼬바나나나나나나나나. 야 잠뜩이도 잘하네. 너 그래도 꼴등은 아니야. 알아. 어어. 난 도티님이 말하면 틀리더라. 그래? 상대방 말할 때.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. 진짜. 상대방 말에 저는 집중하면 잘 못하나봐요. 아 그래요? 50만점. 와 70만점 줘 뭐야? 아이. 오케이. 크레이지가 제일 좋은 거예요. 크레이지가 좋은 거야. 꼬바나나나. 올 와우. 야 이 분. 이 분. 너무 귀여우시다 근데. 캐릭터가. 너무 잘해가지고. 제일 잘하면 이렇게 막 솔로 하더라고요. 센터지 센터. 아이돌로 따지면. 우리는 변두리야. 야. 무대 쓰는 게 어디야 지금. 어? 이 실력으로도 내가 지금. 야 근데 너 꾸민 거랑 배경이랑 잘 어울린다. 그치. 바다라서. 딱 좋았어 지금. 자 37초 남았고요. 내가. 이거 프로듀스가 아니라 아이돌 학교네. 아이돌 학교? 요즘 핫한 거 아닙니까? 그런가봐. 예쁜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. 아 그래.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. 아이돌 학교. 오케이. 오. 오. 와 어렵다. 노대가 진짜 빠르다. 요즘에 아이돌 학교도 좋지만 우리 또 샌드박스 학교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? 네. 2등. 야 여러분 제가 60. 와 근데 1등분이 10만점이에요. 100만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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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70만점 할 수 있었는데. 69만점. 아 69만점이면 뭐 나랑 비슷하네. 많이 다른데?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? 59만점이시잖아요. 여러분 거의 비슷한 60만점이니까. 에이. 10만점 차이나. 제가 말하면서 처음 해봐가지고 그래요 여러분. 도티님은 유경험자잖아요. 야 우리 너무 이렇게 싸우면은 또 진짜 사이 나쁜 자시는데. 진짜일 수도 있어요. 그래요? 네 그러면 이제 좀 사이 좀 좋아져볼까요? 네? 어 뭐 어떡해요. 팀전 해가지고. 아 팀전? 더 나빠지나. 그러면은 서로 다른 팀이에요? 네. 같은 팀이죠. 아 같은 팀이야? 왜 그러냐. 쇼미더빗 모드로. 쇼미더빗. 이게 세우고 하니까 더 안되는 것 같아. 아 핑계대시는 거요? 네. 핑계대도 돼야죠. 오케이 아재 개그. 도티님 잘하겠죠? 오케이 첫번째 크레이지. 아 미안해. 야. 아 뭐야 이게. 어 어렵다. 나 망했어 미안해. 어머 졌다. 진짜 망하셨어요? 어. 오케이 저 잘하고 있어요. 나도. 이게 연속으로 하는 그 쭉 밀고 가는게 어렵네. 오케이 와 저분이. 와. 와. 집중 집중 집중. 아저씨도. 비둘배둘. 우리 꼴찌어 지금? 아니. 어 꼴찌네. 우리 꼴찌잖아. 잘 좀 해봐. 아 저 잘하고 있어. 나도. 비둘배둘. 오케이. 오케이. 와 이거. 되게 빠르다 이거 비. 이거. 난 올 꼬모인데. 정수가 어떻게 되는거야 이거 지금. 아 큰일 났다. 틀렸어? 어. 오케이. 어 어떡해. 와 27꼬모. 아우 야 큰일 났다. 안 틀렸어. 안 틀렸어. 틀렸어요? 어 네. 아 나. 나나나나. 삐뚤빼뚤. 아우 야 큰일 났다. 오케이 안 틀렸죠? 네. 아 하나만 더 했었으면 동점이었는데. 아저씨구. 오케이. 저 콤보 장난 아니에요 지금. 오. 오. 오케이. 나 167콤보. 야 저기 85모냐 저거. 와 크레이지들 너무 잘하신다. 다시. 나 잘하는데? 오케이. 야 큰일 났다. 아. 졌. 야 우리 졌어. 우리 지금 0점이야? 뭐야? 아니지? 에이. 아 이게 그게. 이기면 가져가. 위에 비트 콤보를. 어. 우리는 그. 그래서 이긴 적이 없어 우리는. 0점이야. 야 진짜 이거. 잘하는 거 같은데도. 다른 분들이 너무 잘하네요. 그러니까 와. 오케이. 크레이지. 무조건 크레이지 먹어야 돼. 오. 야 크레이지. 오케이. 야 큰일 났다. 야 크레이지 먹어야 돼. 아무것도 못 먹어. 야. 저 28 크레이지 안 보여 지금? 좋겠다. 아 좋겠다. 같은 팀인데. 뵀. 이제 아sch밥 Luft, 1 crafted 중. 기대된 destru, 2 adapted 100% 야 빵점이야? 야 이거. 빵점 시랍니까 이거. 야 이거. 빵점 시랍니까 이거. 자 여러분 그럼 저희가 이제 다른 팀전을 해볼건데요. 네. 이번에는 폭탄 모드를 해서. 네. Kathrynmart M. 근데 이 폭탄 모드는 좀 특이해서요 2대2나 3대3 모드로 다 즐길 수 있고요 음.. 이게 폭탄 알죠? 주고받고 하는 거 네! 뻥! 네! 팀이라고요, 팀! 뻥! 아, 진짜 모담이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랜덤으로 폭탄이 처음에 주어지는데 이게 올 와우 이상의 콤보를 하면은 상대편을 이렇게 넘겨요, 폭탄을 네 근데 이제 못하면 터지는데 같은 팀이 세이브를 해줄 수가 있어요 네, 그러니까 둘 다 잘하면 되네요? 네, 같은 팀이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잘할 거죠? 아니 지금 저한테 그런 말씀은 안 된다니까요 랜덤 곡, BPM 높은 거 높은 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? 가자! 야, 그냥 폭탄 터지려고 작정했네요 야, 아니 오빠 어차피 낮은 거 잘하실 거예요, 그분도 그치, 그러니까 둘 다 잘하는 게 낫잖아 둘 다 실수할 수 있는 거 너희들 어? 과연 둘 다 실수할까요? 어? 오케이, 나부터는? 자, 제가 여기서 저격을 하면 잠뜨리가 터지겠죠? 비팸 164 러브 is all we need 러브? 러브? 러브! 오케이! 와우, 했어 오케이, 됐어 됐어, 이겼어, 이겼어 오케이, 크레이지 또띠이 너브 제발 갑자기 어려운 거 나오는 거 아니야? 야, 너무 모르잖아 노래도 잘 모르겠어 제 생각에는 금방 터져서 끝날 거 같은데요? 아니야, 내가 와우도 세이브 해줄게 너 안 틀렸어, 지금? 응 아, 그래? 응 퍼즐 같은데? 거짓만 하는데? 야, 네가 나보다 점수가 낮은데 말이 되냐? 노래 끝까지만 가보자 야, 이게 완전 와우 이상 판정을 받아야 되니까 오케이, 나 이제 감 잡았어 오, 잠뜨리다 잘 가 와, 이거 흘렸다 잘하신다 완전 잘해, 지금 어, 안 터지시네? 야, 그렇다 자, 이제 가겠죠, 저희 응 자, 마지막입니다 자, 이만 저희는 터져볼게요 이미 립스 났고요 예, 예 내가 크레이지야, 지금 지금 크레이지야? 전체 크레이지야야 돼 아, 전체 크레이지라고, 지금 네가 나보다 점수가 낮은데, 무슨 소리야, 그게 야! 야! 네 뭐 하는 거 아니냐? 야! 자, 여러분 저희가 팀전으로도 한 번을 못 이겼네요 아, 나 정말 네 어쩔 수 없죠, 연습을 해야죠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네 네 재밌었어요, 그래도 네, 또 새로운 모드, 또 이거 쇼미 더 비트 이거는 이제 크레이지를 많이 얻어서 그 위에 있는 점수, 이제 비트를 가져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처럼 0점일 수 있다는 거 아, 나 왜 마음 아프다 그리고 방금 같은 폭탄 모드는 이제 서로 방어해 주면서 할 수 있는데 전혀 해 주지 못했다는 거 엄청난 또 오늘 팀워크를 한 번 보고 가죠? 네, 도자매의 엄청난 크로스였고요 러브 비트 또 저희가 이렇게 즐겨봤는데 여러분들도 친구하고 이렇게, 친구하고 재미있게 또 우정 파괴되면서 즐겨보시면 아니, 뭐 파괴는 안 됐어요 좀 터졌죠? 아, 그게 파괴된 거죠 네, 하여튼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 좋아요,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여러분들도 저희와 같이 러브 비트 재미있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죠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